아 예 저희 그러면은 저희 모델이 되주신 도영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영님 일단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시티토리입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기자님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 맨도날드 해군 버거 모델이 돼서 너무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냥 정말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군 버거를 제가 많이 먹어서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나오자마자 먹었거든요 어 행운 버거의 맛을 표현하자면 일단 모양이 길쭉하잖아요 행운 버거 행운 버거의 많은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꼭 먹어보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제 버거를 들고 예 저희 점장님 버거를 들고 앞쪽으로 나와주시면은 먼저 버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판넬도 함께 진행하려죠 석장님 예 나와주시죠 예 도영님 버거를 들고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역시 버거 조금만 가까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역시 가운데 시선 한번 부탁드리고 예 가운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후보들 들고 사진촬영 진행하겠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역 C 먼저 왼쪽 봐주시고 예 그러면 저희 포토행사는 이렇게 완료로 했고요 도용님 너무 감사드리고 내장안으로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